안녕하세요 근혁이네 근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혼자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처음으로 프랭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오늘 할 프랭크를 위해서 이런 속옷을 준비했는데 이게 뭐에 쓰일 거냐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제가 다른 누움과 같이 침대에 누워있는 그런 모습의 프랭크를 한번 해볼 겁니다 한 15분 있으면 혁이가 올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조금 해볼게요 혁이 반응이 아주 기대됩니다 그리고 또 카메라도 이렇게 여러 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는 이렇게 가발과 베개를 이용해서 이렇게 침대에 세팅을 해놨어요 사람 같죠? 이렇게 준비를 마쳤고요 그럼 혁이가 올 때까지 저는 침대에 한번 누워있어 볼게요 잠시만요 흠이 반응이 더 좀ых니깐 이런 언니는 지금 창의신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제가 샤시를 오고 싶어요 깡이 이번 주에 너무 많이 하긴 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도착하고 싶어요 또 Russians 가진 사람은 벗고래 왜 이렇게 벗고래 안녕 벗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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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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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리 손에 닿고 있어 둘이 오늘 차례 나같아? 왜 나갔어? 왜 이렇게? 뭐? 하나도 안 돼? 아니 아무도 없어 다른 disregard 들어가, 플랭크야 들어가세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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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누구야 근이의 프랭크였습니다 근이의 프랭크였습니다 아 그 머리 머리 뭐야 내가? 가발리지롱 옆에 누구 없어 여기 맛있어 아무것도 없구만 해결밖에 없구만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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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 일일 침대 메이트입니다 하늘 잘 어울려 하늘 하늘 어뜩 하늘 자 돌려 드릴게요 저를 속일 순 없을겁니다 저의 옷같은데 아예 퇴근하고 왔는데 이게 뭐죠? 소위가 없네 이렇게 근이의 프랭크 완벽히 성공해버렸구요 아주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, 그리고 댓글도 잊지 마시구요 저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